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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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 탱탱탱탱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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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마이크는 이 닭다리에 한국어 소스는 훨씬 더 맛있지만 classic 쥬스틱거지에 시원하게 거친 것 같아요 이 닭다리에 매운 좋은 향이 많아요 초콜릿이 너무 쫄깃한 것 같아요 와우 고소하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콜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기 그리고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으면 더 맛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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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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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도 먹으면 좋지 않으세요 너무 맛있죠? 오늘은 먹기 좋은 방식으로 먹어야겠어요 먹기 좋은 방식으로 먹으면 좋죠 생각해보니까요 맛있게 먹은게 너무 맛있어 다음날은 저녁때문에 먹어야지 제가 너무 좋아서 그는 다음날은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초콜릿ient 양념치킨 바삭바삭 마요네즈 초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